오늘 영상은 진짜 저의 팬들만 봐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극적인 내용 하나 없으니 평소 같은 내용을 보러 오셨다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영상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슬기수첩이라는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저희 입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절 저희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때 저를 괴롭히던 그 단체에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죽이겠다 죽어라 라는 식의 채팅을 마구잡이로 난사했고 저는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잠적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저희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고 꽤나 자세한 수준까지 저희 뒷조사가 끝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슬기수첩을 은퇴했었고 얼굴과 목소리를 아예 숨긴 상태로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간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떳떳하게 라이브 방송도 켜고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팬분들을 다슬기라 부르며 친근하게 불렀었지만 저는 이번 채널을 운영하면서는 팬네임을 만들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이라는 상투적인 단어를 사용하곤 했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도 있는 유튜브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정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죠.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많이도 아파했기 때문에 당시 저는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분이 써준 응원의 댓글을 보며 혼자서 엉엉 울곤 했답니다. 아직도 저에게 슬기수첩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아픈 손가락이고 미련 없이 옮겼던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그 채널만큼은 매일 들어가서 댓글을 볼 정도로 애정이 깊은 채널이랍니다. 이 영상은 그때의 저를 기억해주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들을 기억하고 있고 언제나 감사하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는 원동력도 응원을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랍니다. 언제나 참 많이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절대 울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후원해달라고 추석에도 저라는 김친혁 김슬기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오늘 엄마 아빠 오빠랑 데이트하고 다시 영상 만들겠습니다. 내일 봐요 우리.